4분 음표보다 4배 빠른 32분 음표는 악보에서와 같이 매우 많은 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정해진 박자 안에 모든 음을 연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. 천천히 한음 한음 빠짐없이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모두 32분 음표 극복하세요. 피아노에서 호흡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호흡, 숨쉬고 이어서 다시 여기까지 한 호흡입니다. 피아노 숨쉬고 연주하세요.